아 잘하셨겠죠? 네 고고식 오우 자이언스러워요 자 2016년 마지막 오늘 마지막 2015년 시작과 어 2016년 2015년 마지막 그 다음에 2016년 1월 1일부터 또 방식 신식이 또 하겠죠 자 자 우리 학생은 이제 아빠한테 요번에 또 중학교 올라온다고 했네 중학교 올라가? 어 좋겠다 야 나 또 중학교 때 못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게 대학교 들어가는 조건으로 아시를 샀다고 합니다 자 수업보드인데도 벌써 힘이 벌써 파워가 됐죠 자 점프하면 멋있게 점프하면 멋있게 보내세요 자 점프해 날아올라 아시를 공진노래 뭐야 뭐 뭐죠 지금 밧데리? 어 뭐였어 지금 밧데리 문제였어 아니면은 힘이 없던거였어 예 밧데리 없네 오케이 여기까지